4년이면 했을수록 9년째 9년? 아니다 3년째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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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이랑 저렇게 데뷔하는 기사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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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너무 강하게 우리 할 일을 이시민 해주는 네 아유 아유 상찬이 패스로우 우리 다 못해 안 끼어내 추억만큼 추억만큼 추억이 너무 좋고 진짜 아유 너무 낯간지러운데 아니 같이 시너지 많이 내줘서 너무 고맙다 아유 상찬이 형 상찬이 형 처음에